가시죠 욕구 입구 번호 입구 개 육구 적혀있는 애 힝힝 힝힝 그 육구 적혀있는 애는 아이디가 겁나 기네 개 말하는 건가요? 앞에 좀 그때 소련님이 무순 무무라고 읽으면서 메인TT에 있어요 네 기억해 개가 아까 왔어요 그럼요. 이 바닥 이제 좁다니깐요? 그럼요. 이 바닥 이제 좁다니깐요? 네. 오십시오. 네. 오십시오. 이 자네네 왔구만. 근데 하는 거 봐야 돼요. 근데... 저 기코만 보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짓을 하는 줄 봐야 돼. 네. 그니까. 일단 조합은 아주 좋네. 아... 뭐 든 건 괜찮은 거 같은데... 진짜? 응. 맞다. 조종해봐요. 잘 됐습니다. 조종해봐요. 이래야지 제가 쏠지. 아까두는 거에요. 쏠지? 쏠지? 이 바닥은 오일이 많네. ㅇ now. 슬픈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저퉁뺑이를 잡아봅시다. 그렇지 앞으로 가요 네 차와요 차 부셔요 안내랍니다 차 부셔요 차 부셔요 어우 깜짝이야 갑자기 시야에서 확 사라져 보여 갑시다 배가리 들어라 이 자식아 차 부셔요 차 부셔요 하이 불만 꺼져 봐 난 준비하고 올라가는 사람 빨리 준비해요 네 외국인 확 열면 그래도 쟤는 왠지 눈치 볼 것 같아요 굉장히 일본 애들이 조심조심하게 하거든요 흠 오전 아까 개처럼 안하면 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흠 으흠 으 으 으 으 으 아, 난 데드아이만 나와요. 데드아이가 뭐가 좋다고 자꾸 데드아이를 주는지. 그래도 데드아이 있을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갈지 말고. 아니, 갈지는 않는데. 난 너무 안 타고요. 넘쳐요. 넘쳐요? 넘쳐면 파시고. 네, 돈 모으려고 팔고 있어요. 갈지는 않아 이제. 자, 갑니다. 어이 씨, 비쇼. 어, 배 하나가 어디갔구나. 에어프로 스프드 같은. 그렇지. 이 ple吟는enda이지. 아! 뒤에서 나온다 방패방패방패 와우 좋아요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고기 전에 손상 아프지 아프지 않아 어? 어? 됐고 배가리를 안들어? 근데 그게 힘들죠? 만족해 오! 활렁가잉 활렁가잉 오우 웬홀이야 저건 와라 옥상에 하나야 아이스크가 그 옥상에서 막 뛰어내려 아이스크가 니가 안나와? 아이스크가 안나왔네요 아이스크가 반장하겠네 자 배가리를 보자 하하 진짜 수박꼭질하네 아 됐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멀리서 아 배가 오르구나 자 링크좀 쏴주세요 아우 굴보셨어 잠깐만 꼬리 꺼져야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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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오 링크 썼어 제가 링크 썼어 화방망쳐 조집시다 네 됐구요 야 같은 자리에 오니까 초록색인지 초록색인건 진짜 단 한번도 다행을 안하네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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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쉽게 깨는걸 고생을 하게 만들다니 에이 볼말이 그래도 오늘 좀 뭔가 보고 배운게 있겠지 에이 그런 애들은 없어요 예 그건 맞아요 절대 저거 없어요 절대 자기 고집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런 애들은 절대 안 바꿔요 나 전작은 꼴로니보다 못하는 애 처음 봤어 아니 처음 본...뭐요 공파 까가지고 다 겪어봤으면서 꼴로니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지하게 내가 나는 곰팍 가면은 잘한다고 착각한다니까 네? 아우 수납어 유나리 던지게여 네 던지세요 으쌀 뚫어났어? 어디지? 저기 앞에 아 저거 여깨오깨ле Host 여깨오깨오깨요깨오깨오깨 여깨오깨오깨 여기는 잘нения יב 야, 던질 게 없다. 던져도 돼. 아, 네. 다운. 됐어. 잡아옵시다. 기둥 타격대. 기둥, 알부. 젠장, 기둥. 고맙습니다.